최진수가 브라운을 벌써 두 번 블락을 했어요. 과연 이 득점이 우리 오늘 추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. 루이스와 먼루의 호흡이었습니다. 지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덩트진이 나오니까 곧바로 장선 칭을 요청하는 KCC. 그러네요. 루이스 선수의 이익은 투파스를 합격하게 넣으려는 루이스. 오늘 앞서서 종룡하던 창원 헨즈 경기에서 기가 막힌 메이스 선수의 빨럭 덩트가 있었거든요. 오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나옵니다. 오늘 경기에서 대기 먼러 선수가 지금 19득점 팀 6점의 저렴키 절반을 혼자 해주고 있어요. 고금 분투하고 있습니다. 리바운드도 8개 곧 더블 더블이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3,4점에서 5점을 해줘요. 오후 3,4점에서 4점에 오신 것을에 오신 것을 알 front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" 그리스도 있습니다. 정부는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행위를 보입니다.